이곳은 마음덕 고갯길입니다. 여기요. 제가 오늘 짐벌을 샀습니다. 짐벌으로 차용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역시 이곳이 가네요. 이곳이 가네요. 이곳이 가네요. 이곳은 서울에서 가네요. 이곳이 가네요. 이곳은. 이곳에 가네요. 이곳은 곳이 가네요. 이곳에서 가네요. 이곳은 시리즈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 짱이시네요 짱이시네요 짱이시아 짱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이곳이 어디냐. 우와,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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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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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